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사이언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식에 대한 얘기를 읽어볼 텐데 Solar Eclipse Darkens America 라고 했네요. 자 계기일식이죠. 그래서 가리는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이런 일 때문에 미국 전역이 어두워지다 라는 거죠. 사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네요. 정말. A total solar eclipse has awed thousands of Americans as a path of total darkness swept throug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자 완전한 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일식이 아니고 전체 일식인데요. 자 이 일식 현상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죠. 경애감에 빠뜨리는 그러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완전 이게 total eclipse이기 때문에 darkness도 부분적이 아니고 total darkness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이 길의 행로가 미국 전역, 대륙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지역을 빼고 이 전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에 아주 감탄하며 봤다는 거죠. The eclipse caused by the moon passing in front of the sun.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을 eclipse, solar eclipse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쉽게 얘기해서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항상 태양은 데이타임에는 우리를 비춰주고 이렇게 밝게 해주는데 그 태양 앞을 문이 지나가버리니까 가려버리면서 또 크기가 이제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크기의 비율이 맞다떨어져서 어둡게 가려버리면서 이 eclipse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식 현상은 was the first major eclipse in the country for a quarter of a century. 100년의 4 반세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반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25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큰 일식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는 몇 년 만에 오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Particular anticipation was held for the moment of totality.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부분의식이 아니라 완전한 일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이 darkness의 순간에 대해서 기대감이 특히 더 더해진 것이죠. Where the sun's disk is completely obscured by the moon. 아까 이런 현상 때문에 태양 앞을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의 이 동그란 이 태양이 우리 여기 앞에 나왔죠. 이것이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가려지는 그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 특별히 높았습니다. Living only an outer stream of plasma or corona visible.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딱 가려졌을 때 이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처럼 후광처럼 이렇게 그 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이 가려지면서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플라스마 혹은 코로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겉에 줄기 빛이 흠이하게 나와 있는 그것만 보이게 하는 이 순간에 대한 anticipation이 있었던 것이죠. The path of totality traveled through 14 states from Oregon in the Pacific Northwest to South Carolina in the Southeast. 그래서 아까 continental 그 미국을 완전히 swept through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 전체적인 이 totality의 이 길이 그 여정이 14개 주를 갖다 통과하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태평은 그 북서부 지형이 되겠죠. 올겐 주부터 시작을 해서 자 남동 쪽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Eclipse gazers were advised not to look at the sun during the eclipse. 이제 이런 거를 관측하는 사람은 eclipse gazer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일시를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조언이 되기를 절대로 이 일식기간 동안에는 태양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뭐뭐 하지 말라고 advice를 했는데요. I say even a brief glance could cause serious eye damage. 왜냐하면 가려줬다고 해서 이렇게 똑바로 태양을 쳐다본다는 것은 살짝, 잠깐 보는 것만이라도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똑바로 맨눈으로 보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However, President Donald Trump was filmed looking at the eclipse without protection which caused controversy. 자 항상 논란을 몰고 다니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 보여졌는데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without protection 바로 그 계기일 이식을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혀서 또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The next total eclipse to be visible in Korea will occur on September 3rd, 2035. 우리나라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이제 전체의 일식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시점은 2035년도 9월 3일에 있을 예적이라고 합니다. 조금 지금은 멀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문장 속에서 라이팅 문장 하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 관측자들은 뭐 뭐 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빠졌네요. 자 이 클립스 게이저 이식을 관측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뭐 였습니다. 라는 거죠. 충고를 들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충고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were advised 가 되겠죠. 우리가 내가 advise를 주면 they advise, I advise 누구누구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태양을 바라보지 말라고 충고를 받았다 라는 거죠. so were advised 하라고 충고를 하면 advise to 뭐 뭐 뭐 가 되겠지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으니까 not to look at the sun 그렇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대로 맨눈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일식 관측자들의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여기까지 이제 그냥 태양을 바라보지 말라 이것도 많이 하죠. 맨눈으로 바라보기도 쉽지도 않지만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during the eclipse 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식 기간 동안 자 태양을 보지 말도록 충고를 받았습니다. 조언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그걸 관측하는 사람들 저희 클립스 게이저 가 주어가 되겠네요.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